아, 지금! 아, 뭐야? 지금 뭐야? 하하하하 와, 진짜 마무리 같다. 오, 이런 거 했는데요? 괜찮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 진짜! 뭐야! 엄마! 잠시만요. 아, 진짜 이거 해준다면서! 왜 여기서 멈추는 거야? 아니, 아니! 왜 여기서 멈춰! 저기 가만 있어봐! 조용히 해 봐, 조용히 해 봐! 아니, 얼마 전에 대표님이 그랬어. 와, 너네 막 망치라고 하고 와! 와, 우리 진짜 사기만 갖다 사기! 아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네, 이제 끝났다 이제. 감독님! 전 못 보겠습니다. 아니, 저거! 아니, 저거! 감독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니, 저거 테이프 붙여놔서 무조건 해준다면 자꾸 막, 나한테 욕까지 하줬어! 아니, 내가 이상해서 했잖아! 아니, 저거 시기 처리할 거면 아이언맨 이름을 왜 붙이냐고! 형!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형한테! 딱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 맞다! 그래서 블랙 위도우를 채워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세윤이 형한테 망했다. 아, 이거 시기 처리 넣을 거면 이거 이름표를 왜 차겠어! 내가 이랬대. 일단 보자. 오, 근데 소리가 너무 좋아! 소리는 해주셨어, 소리는! 무슨 소리야, 이거? 아, 왜 나야 하는 거야? 아~~ 가zan Кар K政治 좋아요, 우린저스. 캡틴 동윤, 계牛국을 축하하네! 아, 저게 뭐야! 아, 아! 난 지금, 나 지금 내 낀 진짜 delle? 내가 멈췄어 아니 방뼈으로 등 뒤에서 타라가 왜 못 따라가 내가 능력으로 열심히 맞서졌어 너무 믿었어 된다고 너무 자신감해 어떻게 보는거야 스페이스보다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나는 비트티비 어벤져스 헐크 와우야 일단 개국을 축하한다 뻔하게 하지마 헐크 잠깐만 이거 아이돌인데 아이돌인데 이거 10분이 아니야? 날 화나게 하지마 아이돌인데 그래도 저 모자이크는 좀 바지 올려있지 말랬잖아 나는 이거 해주신다고 해서 바지를 왜 이렇게 올려있냐고 아니 잠깐만 이건 와우형 잘못이야 와우형의 바지 올려입었어 이거 바지를 왜 죽혀입어? 아 진짜 멋있게 나와 제일 영상이야 나는 핀트티비 어벤져스 블랙미도 평관 개국을 축하한다 검은색이 제일 제일 멀쩡하다 제일 멋있는 색이었어 빨간색 아 아 제발 아 망치 망치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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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한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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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아 찬 개국을 축하해 오오 아 아 진짜 뭐야 꿈이 없는 모습 감독님 잠깐만 여기는 진짜 아 진짜 아 감독님 왜 세윤이 형은 모자잉크 안 했어요 나 이런 말이 될 줄 모르게 쳐져있어 모자잉크 안 했어 나 이런 말이 될 줄 모르게 쳐져있어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또 봐야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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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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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진짜 대박 와 와 진짜 아 감독님 출연하실게요 빨리 앉아주세요 빨리 앉아주세요 저희 촬영 끝나고, 저희 다 출발하자마자 무슨 기분이 드셨습니까? 재밌네 근데 이거 다 편지에 빠진거죠? 대박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모자이크 어떻게 해지죠? 저 모자이크는 그냥 계속 해주세요 없는거보다 있는게 나은거 같아요 근데 너네 그렇게 될거라는 희망이 있었어? 당연하죠 너무 자신감 있게 많이 해 난 솔직히 조금 안 믿긴 했는데 대표님이 오셔서 중간에 메시즌에 찬이 막 망치 돌리고 CG 방패 입고 그런다고 해서 CG가 들어갔구나 했는데 진짜 딱 그것만 들어갔어 망치랑 이거 방패만 들어갔어 계획된 말이었던거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bili시어 감사합니다.